여기 사람들은 엄청 세련돼 보여 미안 죄송해요 네? 친구를 찾다가 그만 정말 죄송해요 변하는 거야 예? 새로운 동네, 새로운 생활, 새로운 나 새로운 박형석으로 저기요 괜찮으세요? 예,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? 미진아 진성아 많이 기다렸어? 누구야? 아는 애야? 아니야, 그냥 가자 뭐야? 왜 웃냐? 어, 저기 저 여자분이랑 부딪혀서요 부딪혔다고? 아, 나 진짜 아니야 내가 한눈팔다가 그런 거야 그냥 얘기만 할게 아, 아, 저기 오해가 부딪혀놓고 뭘 그렇게 실실 쪼개고 있어, 어? 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야 어? 너 지금 주먹 쥔 거냐? 저기, 오해예요 오해 그러지 말고 우리 셋이서 커피 한 잔 할래요? 그래, 커피 한 잔 하자고 예! 예! 오, 빵 났나 봐 야, 이젠 사! 하자! 수바일 옥수수 빵 물어라 어떻게, 여기 났나 봐 뭐야, 일방적으로 맞는 거잖아 야, 빨리 핸드폰을 찍어봐 야, 그래도 쟤 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냐? 일반 영상들 찍으론 야, 준 것보단 쪽팔리겠지 뭐, 사이치 이빨 올려야지 저 돼지 어떡하냐 재수 저게 봐 이 기준상 야, 하자 야, 저 돼지 어떡해 대박 방금 거 찍었어?